내 삶을 국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디서는 약하고 어디서는 아저씨를 공가해도 그곳은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기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왕허가고 그를 믿을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은 내 삶을 국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내 삶을 국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내 삶을 국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디서는 내 삶을 국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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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번 전교인 수변에 함께한 우리 서울의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장 어린 유아로부터 아니 배 속의 태아로부터 원로 목사에 이르기까지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서로 돌아바라 사랑과 선행을 경려하고 사랑에 불을 붙이고 선행에 불을 붙이는데 앞장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모든 범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하다 아멘